1.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은 1.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2.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된다. 3. 삶에 대한 회구적 경향이 나타난다. 4.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된다. 5. 내양성의 감소로 매사에 신중해진다. 정답은 3. 삶에 대한 회구적 경향이 나타난다. 2.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로 오른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가족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3.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 배우자와 성적 욕구 표현을 자제한다.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3. 다음 중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매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정답은 정답은 1. 장기요양등급 판정. 5.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보험급여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함. 정답은 정답은 4. 주야간보호 6.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원칙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에게 욕창 드레싱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의 사생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3.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계획된 서비스 외의 임의로 서비스를 추가한다.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습관을 확인한다. 정답은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습관을 확인한다. 7.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식사,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관찰자 2. 상담자 3. 옹우자 4. 정보 전달자 5.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 5. 숙련된 수발자 8. 다음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대상자가 건강이 약화됨에도 계속 술을 마신다. 요양보호사가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려 해도 대상자가 거부한다. 1. 방임 2. 유기 3. 자기 방임 4. 신체적 학대 5. 정서적 학대 정답은 3. 자기 방임 9.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1. 노인복지관 2. 주간보호센터 3. 노인보호전문기관 4. 정신건강복지센터 5.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정답은 5.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10.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보호자에게 폭언 및 신체폭력의 위협을 받아 안전상의 이유로 업무를 중단했을 때 기관장은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 노인복지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정답은 3. 산업안전보건법 11.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야한 농담을 자주 한다 2.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3. 통화할 때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다 4.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5.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 정답은 4.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12.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1.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2.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3.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경험에 따라 제공한다 5.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기록한다 정답은 2.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13.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2. 정해진 시간은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4.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을 한다 5. 부재 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답은 3.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14.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 원칙으로 오른 것은 1.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2.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여 대상자를 서로 교체한다 3.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장기 요양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가족에게 알려준다 5.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청받으면 관리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한다 정답은 3.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15.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처 방법은 1. 시설장과 상의해보겠다며 회피한다 2. 오염이 덜한 기저귀는 재사용하겠다고 한다 3. 사용량을 얼마나 줄이기를 원하는지 되묻는다 4.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5. 보호자의 요청대로 기저귀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정답은 4.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16.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1. 손목을 가볍게 털어준다 2. 통증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봉대를 적용한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 부위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한다 정답은 3. 손목 부위에 압박봉대를 적용한다 17. 요양보호사가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1.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 분비물을 만진 후 휴지로 손을 닦는다 3.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접종을 한다 4.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멸균장갑을 착용한다 5. 임신한 경우 수도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 정답은 5. 임신한 경우 수도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 18. 만성기관지염 대상자의 가래배출을 돕는 방법은 1. 해열제를 투여한다 2. 심호흡을 하게 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실내 공기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5. 똑바로 누워 안정을 취하게 한다 정답은 2. 심호흡을 하게 한다 19.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질병은 관절 연골의 마모와 관절 조직의 퇴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심한 무릎 통증 1. 골수염 2. 골다공증 3. 골연화증 4. 고관절 골절 5. 퇴행성 관절염 정답은 5. 퇴행성 관절염 20. 보갑성 요실금을 관리하는 방법은 1. 체중을 조절한다 2. 매시간 화장실을 간다 3. 꽉 조이는 옷을 입는다 4.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한다 5. 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 체중을 조절한다 21.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는 1. 최대 심박출량 감소 2. 심장근육 두께 감소 3. 심박동수 증가 4. 심장의 탄력성 증가 5.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은 1. 최대 심박출량 감소 22. 고혈압약이 몸에 나쁘다고 주장하며 복용하지 않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고혈압약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한다 2.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라고 한다 3. 약을 복용하면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4.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5.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 23. 퇴행성 관절념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통증은 활동 정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2. 계단 오르내리기는 관절의 부담이 적은 운동이다 3.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저녁에 흔히 나타난다 4.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5. 통증이 약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정답은 5. 통증이 약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24.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1. 저체중을 유지한다 2.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 칼슘 섭취를 제한한다 4. 침상한정 시간을 늘린다 5. 소량의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정답은 2. 비타민 D를 섭취한다 25. 노인 여성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1. 보각 감소 2.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3. 요도 기능 향상 4. 호르몬 분비 증가 5. 방광 저장 능력 증가 정답은 2.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26. 질병 A에 따른 영양관리 방법 B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A 결핵 B 단백질 섭취 제한 2. A 폐렴 B 수분 섭취 제한 3. A 대장암 B 육가공품 섭취 제한 4. A 심부전 B 수분 섭취 권장 5. A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염분 섭취 권장 정답은 3. A 대장암 B 육가공품 섭취 제한 27. 노인이 운동을 꺼리게 되는 신체적 변화는 1. 폐활량 증가 2. 골밀도 증가 3. 심장근육의 수축력 증가 4. 근육 피로도 감소 5.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 정답은 5.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 28.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 알코올을 섭취하게 한다 2.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3. 낮에 졸고 있으면 이불을 펴준다 4. 취침 전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한다 5. 잠이 안 올 경우 편한 시간에 취침하게 한다 정답은 2.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29.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적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일으킨다 2. 관절념은 오르가즘을 지연시킨다 3. 뇌졸증은 성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4. 알코올 과다 섭취는 성기능을 향상시킨다 5. 질본비물 증가로 성교시 통증이 감소한다 정답은 1.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일으킨다 30. 혈압약과 함께 섭취했을 때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1. 인삼 2. 루테인 3. 리놀렌산 4. 프로바이오틱스 5. 오메가3 지방산 정답은 1. 인삼 31.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위장장애가 있을 때에는 약의 용량을 줄인다 2.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한다 3. 약이 효과가 없을 때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한다 4.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 5. 약이 없으면 증상이 유사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먹는다 정답은 4.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 32. 방문요양서비스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 오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 2. 점심때 여러 사람이 방문했다 3. 옆집에 마실 갔다 한참 만에 오셨다 4.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5. 오랜만에 방문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답은 4.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33.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의 종류 A와 기록 내용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A 상태기록지 B 상담 내용 및 결과 2. A 사례 회의록 B 대상자 욕구 사정 3. A 인수인계서 B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 4. A 급여 제공 계획서 B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 5. A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B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정답은 4. 17세 청소년이라도 직접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5. 작성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5. 작성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35. 시설에서 인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2. 대상자의 소유물을 수거하여 버린다 3. 대상자에 감기지 않은 눈은 그대로 둔다 4.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5. 베개를 제거하여 머리를 낮추고 똑바로 눕힌다 정답은 4.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4. 가족들이 대상자의 소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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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